와우 물도 기쁠것 같다 간대상태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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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도 꼬불길이네 짱 멋있어 우와 짱이다 물도 깨끗해 물도 깊을 것 같다 아 물소리 너무 좋다 저기까지 걸어가요 이곳은 백운산 여기로 빠졌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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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밥부터 여기부터 하겠어 밥도 진짜 무거워 밥 진짜 많아 진수성찬이다 진짜 된장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냄새가 되게 고소 연기가 완전 콩콩 난다 맛있어? 한정도 보여주려고 싶은데 계란주인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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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보고 생각한건데 오이 족발 골뱅이 미침에 넣으려고 갖고 온건데 어 일단 먹어봐겠네 다복맛 이제 열심히 해 고기 고기를 갈아서 서비스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간장은 서비스로 주셨어요 인심부엇 이러면 또 바로 먹어봐야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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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먹으러 왔어요. 아무도 안 담겨요? 아무도 안 담겨요? 푸시! 늙은이 오빠는 비비빅 젊은 날 생뚱보이 바람이 엄청나지 집어 여기 집어 다 자랐어 이거 알지? 꼬다리 아무도 안 주는 거 너니까 주는 거 나 갈비에 얼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갈비에 얼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 갈아나는 자리나? 여기 여름에도 시원하겠다 원어도 두 잔 주시고 동굴도 두 잔 주시고 동굴도 두 잔 주시고 네 네? 여기요. 네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 캠핑하기 위해서 준 거 이렇게 이거랑 타트 이용하자 원어레일 탑승장에서 원어를 탑승하시고 동굴이 곳까지는 한 6km 여기로 타는 거 아니야? 아 맨 앞에 타야지 맨 앞에 맨 앞에 그래도 탈 거면 맨 앞에 타야지 기분 좋게 오 우리 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뒤에는 이제 안 보이네 그치? 새송인데 우리 밖에 없어요 출발합니다 탑승장에서 원어레일 백지원 마지막 화장실 처음이다 마지막 여기 부위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마지막 화장실 이용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게 여기 보인다. 이만큼은 포토존이래. 귀엽다. 진짜 이걸 타고 다녔던 건가? 재현이라는 거 아닌가? 그런가? 노다지의 동전. 이렇게 해서 계단을 내려가는 건가 봐.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 출구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네. 그치? 그래. 조심해? 응. 머리 조심. 여긴 진짜 이렇게 옛날에 구멍이 들어온 건가? 호랑이 머리 모양이 있대? 어디? 뭐지? 이렇게. 어디? 어? 여기. 저거. 오! 대박. 호랑이, 호랑이. 입 벌리고 있는 거? 호랑이 같진 않지만 어쩌지. 금이 가장 많이 나왔대. 그래서 여기가 노다지구나. 이거 진짜 보여. 오! 반짝반짝. 여기 금이 있는 거. 그치? 대박. 그치 없어. 와. 이 길을 다 올라왔어요. 오. 오. 근데 나 여기 무서워. 빨리 지나가야 될 거 같아. 아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도깨비들도 방문을 못지않게. 열심히 이용해 주시니까요. 아. 진짜 무서웠어. 그치? 장났다. 응. 아마도 옆구리. 여dg. 주먹기 위해 그만. 예, 여dg. 이쁘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정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덧에 대한 거. 대전. 생명, 나의 옷 입사. 인어공주. 이곳에서. 이제 살아갈 아는 곳으로quer고. 이런 곳에서. s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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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다다아 거만한데 다리가.. 다리가 후달려 나만 그런거 아니지? 다리가 너무 후달려 뒤로 가면 돼? 뒤로 걸어 앞으로 가면 너무 힘들지? 아주마 아주마 머리에다가 저렇게 아주머니 전화 쓰고 왜 웃지? 웃긴가봐 왜 웃지? 웃겨? 이렇게 내리는거야? 이거 어떻게 내려? 그냥 내리면 돼 후레쉬맨 같아 후레쉬맨? 후레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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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갈 땐 다른 길로 가는데 이 길을 보인다 엄마맨 후레쉬맨 Inner yan relaxed 누군데 Detective 이제 맥주를 한잔 따라줄게 술을 떨려 좀 놓쳐가지고 칠 것 같아 뭐야 왜 안돼 뭐 먹는데? 팡초이지 뭐야 이게 막 올라오던데? 화수분처럼 아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팡치는 거구나 와우 뭐야 확실하네 어 근데 맥주 시원하고 맛있네 달달하네 소주가 들어가 조심해 이거 이쪽으로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응 잘 먹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 때까지 먹었던 열무국수 언제 제일 맛있었는지 알아? 응 내 거 빼서 먹었었지 그때 민이 형 혼자서 먹고 있는데 내가 한 젓가락만 해가지고 먹어도 돼 응 음 오 대박 완벽하지 완벽하지 이러면 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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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고 먹어 아 짠 고생했어 벌레와이저 이게 예술이 그리고 맥주 있는 거 단내 맡아서 그러지 아 니가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거기 딱 얹어주세요 여기 딱 얹어주고 오빠가 딱 하늘이 미세먼지가 없었어 완벽했을 텐데 그래도 이거라도 진짜 낮잠 짜기 좋은 날씨야 뭐야 바람 갑자기 왜 이러지 시원 짱이었네 엄청 큰데 화면으로는 작아 보여 해 진짜 이따 다 나오면 한번 봐야지 오 대박 우와 진짜 멋있어 오빠 이거 사진 한 번만 둘러주라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지나갔다 우와 대박 동골뱅이 동골뱅이 안녕 으 으 오이는 응 됐어 왜 으 으 완벽한 팽핑은 없나 나에게 으 으 으 으 아 이거 써놔야 되는구나 나 썰려있는건줄 알았어여 그냥 국밥 맛이야 나 골뱅이 무침 초장으로 한건 처음이야 근데 근데 어차피 초장 만들어서 하는거잖아 그치? 응 거의 히히 짠짠짠짠 잔 줄까? 잔? 아니 괜찮아 그냥 이걸로 먹지마 아 캠핑이잖아요 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채 빙 족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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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돼있고 아 참기름 너무 맛있다 그지? 참기름 한 방이면 탁고둑둑은 맛이 곱져름 맛있어졌네 흐흫 수환의 느낌이야 음 왜? 왜? 그냥 꼬셔? 따뜻하게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오빠가 데피는 그렇지 욕발? 오 소리 난다 소리 난다 결국엔 구워 오 구워진 거야? 오 촉촉해졌어 좀 더 구워야 되는 거 아니라? 아니요 먹어 엄청 촉촉해졌어 딱 됐어 먹어볼까? 짠 좀 더 구워도 되네 좀 더 구워야 되지? 근데 말 잘하네 응 나들야들 해졌네 오 더 촉촉해졌어 된 거 같지 보들보들해? 응 보들보들해 구워지 좀 더 굴이 오 host 아 아 아 아 초간단 아치 왜 이건 무의식에 흔들까 뭐 흔들어 먹으라는 말 안 써 있잖아 아 아 뭐니 아 으 아 진하게 으 으 맛있네 뭐지 파피코 같아 아 추억의 땅콩 센터 으 으 으 으 딸기 짬 발라먹어 엄청 맛있잖아 아 난 이렇게 밖에 못다 꼼 풀었어 밤에 그래서 달러 안키면 안됐는데 어제는 바람은 심한데 춥진 않더라 아 처음 들어보는 새 소리야 근데 되게 고음인데 으 거슬리진 않아 으 철수 중인 오빠 바람에 엄청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집으로 떠나야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뜯 안녕하세요. 안녕 강원도! 진짜 맛있는 소나무 발견! 안녕 강원도! 진짜 맛있는 소나무 발견! 우와 여기 대가촌 빠밤 인자있습니다 궁금하다 짠 5일장 문 닫았지만 5일장으로 왔어요 회동집을 갑니다 아쉽다 5일장이면 되게 좋았을텐데 아쉽다 5일장 물도 있고 비빔도 있네 아 전 물하나 비빔하나 먹어? 그래 그래 얘 먹자 전 뭐 먹을거야 그냥 뭐둠하나 먹을까? 그래 뭐둠하나 먹자 백종원 선생님이 2017년에 오셨었네 고추장 수수고건미 애매잔병 녹두장 맛있어 술인애가 더 맛있냐 응? 술인애가 더 맛있냐 그럼 술인애는 그게 전분이잖아 전문이야 이게 먹기도 하다던데 사람들은 그래? 응 배추가 엄청 많다 물은 따뜻하고 비빔 비빔이 근데 물이 좀 들어가 있네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먹고서 바꿔 먹자 그래 옛날 잔치국수에 메밀멘 들어있다 맛있어 이거야 꼬르륵해서 콧등을 쳐야 되는데 왜 면치기를 못하나? 엄청 쫄깃해 내가 이번엔 콧등을 쳐볼게 먹기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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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사고치지 말고 그만 고추장 고추장 이게 세? 치가 들어가 있어 다운조금 치는 이렇게 남고 있구나 먹고 또 봐 고추가 들어 있어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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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가 들어 있어 음 별빔이 더 맛은 야 별빔이 더 맛있네요 국물이 더 고추이트 호구장 물 원래는 물이 진짜 안 돼있어. 일할 수 있어. 한 번 더 먹으면 안 돼. 이게 뜨거워. 뭐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먹으면 안 돼. 운명이 아니었던걸요. 다음에 옵자. 다음에 올 거야, 여기? 아나룸마트 마지막 일정. 역시 강화도는 옥수수 아니야? 진짜 많아. 이거 한 병씩 다 사봐야지. 그럼. 옥수수랑. 옥수수 하나. 군드레 하나. 오일 짱 먹고. 다섯 병? 네 병? 기본도 넣을 거야. 음. 어? 진저래? 어, 나 이런 것도 좋아하지. 오, 따뜻따뜻. 음. 나는 이거 백왕금이 좋아. 응. 별로 갔다 먹으면 까닭이랑 먹어줘야지. 응. 좀 안가. 좀 안가? 응. 응. 응.